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중을 이룬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의의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폭리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제안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백사적 불공정한 법률 행위고 2번 제103조의 관계는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이 한 가지 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뭐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그 다음에 성립요건에서 첫 번째 객관적 요건이 나오는데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 불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2번 해가지고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할 때 매매면 매매할 당시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건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요. 또 두 번째 객관적 가치만을 고려합니다. 무엇을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있지 마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하고 객관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에서 1번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호입니다.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데 맨 밑에 나와 있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이유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좀 메모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무경험이죠. 우리 팔레타라는 책은 여기서 답을 많이 잡는데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의 부적, 경험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팔레타라는다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적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적이다. 이거 꼭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토끼를 구입하는데 제가 토끼를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논적으로 저에게 경험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따라서 특정 거래를 처음 해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뭐가 아닌 거죠. 무경험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맨 위에 이해해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이 이루어졌다면 공박, 어려운 사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설무경험은 법률행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입증 책임. 모든 요건을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교재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객관적 요건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행한 것은 가해자,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암받을 수가 없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어요? 반암받을 수가 있고요. 2번.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3번.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반사회적 범위는 나쁜 짓이니까요. 다만 무효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적용 범위인데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증여와 같은 무상 행위와 그 다음에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분이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시던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가 살던 지역이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살던 고향에서 떠나야 되니까 명백히 뭐한 상태죠? 궁박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을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런 거죠.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받으면 몇 푼 뺏기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2억 받고 5억짜리 줬으니까 현재 뭐가 있는 거죠?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이런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 다시 말하면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용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의리 계약금을요. 10%를 준 게 아니라 30%를 지급을 했고요. 왜 30% 많이 준 거죠?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계약금에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 봐 못하게 하려고 30%를 지급했고요. 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를 때 딱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낸 거죠?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 팔겠다고 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이 의뢰계에 뭐가 있는 거죠? 이용 의사 폭리 행위에 악의가 있습니까?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무효니까.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면 반암받지 못합니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이니까요. 다만 갑은 을로부터 이 등기를 뭐 받을 수 있어요? 말소 받을 수 있습니다. 반암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암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갑에게 꽁뚱 얼마가 생겨요? 2억이 생긴다는 점이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할머니가 더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억으로 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추인한다고 해봤자 뭐로 바뀔 수는 없어요? 유효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등기를 못해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할머니 도대체 얼마 받으셔야 등기를 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길래 우리 좋다라고 했다면 이 5억으로 한 매매계약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2억으로 한 매매가 뭐로 바꿔서요? 5억으로 한 매매로 바꿔서 유효할 수 있다. 무엇을 인정하냐면 무효이기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시험문제 반드시 되는 부분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의사표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 뛰어넘은 게 있었죠? 6페이지로 돌아갑니다. 6페이지에 오셔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에 나오죠. 자 일단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뭘 해석하는 거냐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제가 이런 예를 들잖아요. 갑이 의뢰계에 의사를 표시했으면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갑이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이 팔고 싶어서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을이 드는 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이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고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개집이 되는 거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교재 보시면 총설해가지고 중간에 사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뭐라는 얘기죠? 원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확정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107조와 110조 해가지고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 부딪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107조부터 110조가 무엇과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과 뭐죠? 명백히 뭐죠?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의 예외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요?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도 꼭 연습장 펴시고 해보셔야 되는데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개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죠? 집. 그때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하게 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이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하게 되냐면 성립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똑같은 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개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질 않아요. 따라서 착오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넣으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면 갑이 을에게 지금 팔고 싶은 것이 개집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아서 을이 갑에게 네 개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개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개집이니까 이때는 개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개집을 집이라고 오 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팔고자 하는 개집을 팔고 하자는데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속마음대로 개학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끝난 거죠. 그럼 교재 볼게요. 우리 교재는 자칫 하단에 자연적 해석부터 나오죠. 일단 1번 누구 입장입니까? 표의자 입장이죠. 맨 밑에 보시면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하고 2번 상대방이 있을지라도 잘못된 표시에 불과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요. 유학집은 제가 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자분이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뭐죠? 없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더니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면 그게 뭐예요? 5표시 무해의 원칙인 것이지 5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례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 5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오죠. 자 1번 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속으로는 A토지를 팔고 싶어요. 계약서에다가는 B토지라고 적었어요. 근데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번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라는 말은 A토지로서 의사가 합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토지로서 의사가 합치되려면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 A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5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넘어갔죠. 자 뭐가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이 없다면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충적 해석은 가입표예요. 이거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간극이라고 써놨네요. 이럴 경우에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충적 해석에서 보충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를 때 하는 게 뭐죠?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에서 법률행이 해석의 기준이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이런 문제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 해석의 기준이잖아요.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죠? 1. 당사자가 뭐라고요? 의도하는 목적이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이것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알 수 없으면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거든요.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는데 주의할 시점은 네 가지가 단계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이거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이거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에 나오는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인 거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하고 있냐면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사자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목적 가지고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이루어지면 후지 밑에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합니까.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가지고 해석하는 거다. 해석이 끝나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뭐죠.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요. 오랜 관행을 말해요.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랜 관행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요. 법률행의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사투리 관용적 표현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부동산 사무실 갔더니 아저씨 피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단 말이죠. 제가 피라는 말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피라고 하더라. 그래서 피가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또 마피라는 말도 들었어요. 세상에 마피가 500이래. 큰일 났어. 마피가 뭐예요. 마이너스 피. 저는 처음에 마피라고 할 때 이게 뭔가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피가 500만 원인데 이런 말을 내가 무슨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중개업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마피라고 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미 법규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 가지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리인데요. 조리는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렬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16페이지 의사표시로 갑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고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가 나와 있죠. 이런 얘기죠. 의사와 표시가 불씨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뻔히 알면서. 그런데 이렇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불씨됐으면 법률행이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되니까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속마음대로 1억을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요구하고 요능하고 똑같은가? 이유는 107초부터 나오는 의사표시가 난 민법규정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이 해석의 이론에 따라서 107조, 108조, 109조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과 법률행 해석이 일치되는 거고요. 이것이 뭐죠? 이상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삼자 모르는 제삼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정 보시면 의의 보시면 1번이 나와 있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의의에서 2번입니다. 진이란 표의자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강박을 당했어요.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아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주는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뭐죠? 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섭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줬다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는 문제가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의사와 표시를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성립요건은 의미가 있고요. 우측에 뭐죠? 효과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일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지만 이 증여는 증여할 마음이 없는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였어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함으로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또는이죠. 따라서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이고 and 뭐해야 되냐면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왜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은가 원칙이 더 어렵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이 유효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 이고 and 뭐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원칙이 유효함으로 을은 스스로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도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해요. 소유권이 없어요. 이때 병은 뭐해야 돼요? 선이 이어야 되고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병 제삼자는 선이 이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첫째 무과실 필요는 없다. 뭐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또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데 제삼자는 스스로가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제삼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요. 사례로 나오면 참 잘 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면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상대방이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없다. 무효일 수가 없다. 항상 뭐죠? 유효하게 되고요. 2번 가족법상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3번 공법상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나 뭐죠? 같은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5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통정어휘표를 보도록 하죠.